안녕하세요. 주지타자 안교수입니다. 10시 23분입니다. 여러분 긴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중요한 사항이 발생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투자 동향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196만주 들어왔어요. 196만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3300원에서 밀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3320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이들은 20원 차이로 밀렸으나 밀면서 전부 다 나갈 수 없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이슈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지타자 안교수 화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 아닙니까? 자 오늘 나왔던 이슈가 뭡니까? 그쵸? 자 이 시황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슈를 알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기술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오늘 나왔던 오르는 이유에 대한 부분 원전이 아니죠. 뭡니까? 우리기술 자 회사 우리DS가 굴지 방산대기업 현대로템으로부터 자체 개발할 랜플라이 타이어를 채택받으면서 장중 기대감이 뭐예요? 몰리고 있다라고 나왔죠. 자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시게 되면 제가 하루 전에 단속 단독 그쵸? 자 칼맞을 까고 뭐뭐일 날 분명히 상한가 갑니다. 라고 했어요.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9시 50분을 지나가고 그쵸? 21일 오후에 제가 수요일날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잘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전환사체의 세력들의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그쵸? 전환사체의 세력들. 그쵸? 자 이게 바로 더신한 크레딧 일반사모 혼합자산 투자신탁이라고 했어요. 자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끊지 마시고요. 이들에 들어온 자금들이 지금 원자력발전소 감시제어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 원전에 대해서 투자한 이들 초거대 세력들 그쵸? 100억 200억씩 투자한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 원전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제가 11문자 영상에 이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쵸? 자 이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정말 오늘 한 종목 정말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철도사업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끊지 마시고요. 지금 보유한 사업부 중에서 철도 그리고 방산사업부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들은 등장을 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철도사업부로 올랐죠. 방산사업부 있죠. 스마트팜사업부 있죠. 그 다음 무슨 사업부 있죠. 원전사업부 있죠. 자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 한번 볼까요. 차트 모양 똑같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올랐습니까. 1% 올랐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원전으로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으로 올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사업부 여러가지 있다. 이제 남은 거 뭐예요. 현대로템을 보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방산사업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팜사업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뭘 봐야 되죠. 이 두가지 사업부가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오늘 어떻습니까. 시작은 2045원이었으나 종가는 2275원이었죠. 자 여러분들 이때 이때마다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잡아내실 수 있겠어요. 자 시간에 의해서 또 4% 오른다고 해서 쫓아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간에 의해서는 받아간 수량 파는 수량 자전거래예요. 자 빨간불은 뭐죠. 그들이 사는 수량 파는 건 뭐죠. 그들이 파는 수량 결국은 시간에 의해서는 거래량을 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가격에 여러분들을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또 파신 분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환사체 이들이 들어온 가격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죠.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있는 전환사체가 있다고 했어요. 전자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전환사체 그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전환사체 누가 누가 투자했냐. 전환사체가 뭡니까. 오늘 처음 주식을 오늘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100억 원에서 전환사체를 발행했다. 결국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결국은 올라야만 주식으로 팔 수 있는 그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부분이죠. 이 두 번에 1560원 1370원 이들은 분명히 팔아먹은 수량이고 1349원짜리는 12월 7일날 전환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들은 아직 나가지 않았다. 그죠. 그게 누구예요. 신한 크라이딩. 결국은 한 번 지금 한 번 또 들어 올렸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과정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을 조금만 모의하고 계시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뭐예요. 그죠. 셀리드라는 종목을 그죠. 이 부분에 드렸죠. 얼마나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죠. 결국은 비중의 조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셀리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공포의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발적인 부분도 20%짜리예요. 자 여기서부터 분명히 여러분들 큰 수익 낼 수 있었어요. 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1300만원 수익 냈죠. 그쵸. 자 이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결국은 30원 차이로 못 팔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20원 차이로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20원 차이로 못 팔았다.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안 판 겁니다. 비중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의 머리통을 쳐야죠.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 기술 좋은 종목입니다. 방산 사업부 스마트팜 사업부 그리고 철도 사업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이 우리 기술의 전환사체 그들은 지금 다른 종목 하나하나를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만들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습니까.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모펀드 그 전환사체의 그들은 돌아가면서 지금 주식을 하나씩 하나씩 넓혀가고 있어요. 타점 타점의 비중 덜어놓으면서 우리는 모아가고 덜어놓고 모아가고 덜어놓고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기술 대응 전략 적어놨어요. 전환사체 그들 신한 크라이딧 그들은 12월 7일 날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탐방자를 통했고요. 신규 사체 투자자 결국 뭐냐면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비중을 덜어놓은 돈으로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신규 투자 종목 자 이 부분은요. 아주 적은 돈만 투자해보십시오. 20분의 1 정도만 투자해보세요.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 그날그날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선배님들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자 저 개인 모릅니다. 010-4822-8706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자 힘내시고요.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업부 어느 쪽이 움직인지를 알아야 돼요. 방산인지 철도인지 원전인지 스마트팜인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선배님들 자 한 분 한 분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사실 두산 애너빌리지 때문에 밀린 거 이거 괘씸하지 않습니다. 괘씸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오늘 겁니다. 월요일날 분명히 30만원 50만원 당일 단타만 여러분들 분명히 생기시고요. 자 타점 타점 나왔을 때 어느 사업부가 움직일 건지 오늘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어요. 자 참여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라이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 됐죠? 아니면 선물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좋은 영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의 전환사체 그들의 요도는 분명히 주가의 상승을 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렸습니다. 자 백문의 불의일견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했습니까? 그쵸? 자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의 전환사체 이야기했던 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전환사체라는 부분은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1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035원일 때요. 영상 보도록 하시죠. 전환사체의 전환공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1565원과 1560원과 1370원짜리가 나와있죠? 자 이 부분은 제외합시다. 왜? 2004년에 발행될 거니까 내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니까 뺍시다. 그럼 이 두 부분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60만주와 440만주에 대한 수급이 500만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전환됐던 물량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500만주 한번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블럭딜 방식으로 해서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언제입니까? 7월 2일자에 분명 전환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큰 도움도 되실 겁니다. 이 전환사체의 물량이 소화. 자 전환사체의 의도를 여러분도 정확히 이어드리면서 반등이 올 수 있는 이 부분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자 월요일에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조정을 나올 수 있죠. 어떤 재료를 끄집어내는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항상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 구간대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거래할 수 있게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분명 도와드렸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시장의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우리 흰고양이 검은고양이 구분하지 말고요. 3,300원 갔을 때 즉 3,300원 안 가더라도 우리는 3,300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저 같은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의 선배님들 시장의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시탈자 안교수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거나 선물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